왕이 된 공주 옛날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영토 싸움을 하느라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북쪽으로부터는 고구려의 위협을 받고 서쪽으로부터는 늘 백제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신라는 이렇게 외톨박이가 되자 멀리 당나라와 손을 잡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제26대 진평황은 당나라가 건국한 지 4년 되던 해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어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정했습니다. 그러자 당나라의 고조도 이를 승낙하게 되고 그 뒤 두 나라는 서로 친하게 되어 사신들이 자주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당나라 고조의 뒤를 이은 태종은 유문소라는 사신을 시켜 비단 산백필과 빨강 자주 흰색으로 그린 모란꽃 그림과 그 꽃이 서 되를 신라로 보냈습니다. 진평황은 이 선물을 받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벼스라치들을 불러놓고 자랑삼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선물을 당나라에서 보내어 왔소. 당나라는 우리처럼 문화도 발달하고 우리나라보다도 몇 값절이나 더 큰 나라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와 친하게 되고 또 이런 선물을 보내어 왔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모두가 마마에 어진 성덕이람이 싸옵니다. 많은 벼스라치들도 다 함께 입을 모아 기쁨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흰색 빨강색 자주색의 꽃들을 보호 얼마나 잘 그렸소. 마치 살아있는 꽃처럼 싱싱하지 않소. 마마 이 그림 솜씨는 정말 사람의 솜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오라 확실히 귀신의 솜씨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지옵니다. 과연 그러하오 내 이 그림을 길이 보존하여 즐길까 하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진평황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밖에 없는 딸 덕망공주와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평황은 국려를 시켜 덕망공주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덕망공주 납시옵니다. 오 어서 메시여라. 덕망공주는 진평황 앞으로 나아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바마마 부르셨사옵니까. 오 공주 오늘은 공주에게 귀한 그림을 보여주라고 불렀느니라. 아바마마 어떤 그림이옵니까. 그림 그림이라도 예사 그림이 아니지. 공주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아주 잘 그린 그림이지. 덕망공주는 어서 그 그림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바마마 어서 그 그림을 보여주시여요. 진평황은 얼굴에 기쁨을 가득히 담고 신바람이 난듯이 모란꽃 그림을 덕망공주에게 펼쳐보였습니다. 덕망공주도 그 꽃 그림을 자세히 훑어보더니 놀라는 눈빛을 했습니다. 아바마마 정말 아름다워요. 어쩌면 이렇게도 잘 그렸을까요. 정말 아름다워요. 공주 이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하오면 아바마마. 진평황은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덕망공주의 말을 가로채고 말하였습니다. 공주 이 그림은 저 당나라 태종이 보내준 그림이니라.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당나라는 나라도 글뿐더러 꽃도 이렇게 큰가 보다. 공주 아직 이런 꽃을 본 일이 없지. 예 아바마마 우리나라에는 이런 꽃이 없사옵니다. 이 꽃은 모란이란 꽃인 모양인데 이 꽃이 서대를 보내어 왔단다. 우리도 이 꽃씨를 심어 가꾸면 실제로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 진평황은 아직도 그 기쁨이 가시어지지 않은 듯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망공주는 다시 그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참으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바마마 이 꽃이 매우 아름답기는 하오나 아니 공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꽃에 무슨 결점이라도 있단 말인가. 크고 아름답기는 하오나 그리 대단한 꽃은 아닌 줄로 아옵니다. 진평황의 얼굴에 금방 의혹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꽃이 공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군. 아바마마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크고 탐스럽기는 하오나. 다만 다만 공주 어서 말아라 답답하지 않은가. 꽃의 여인들이 더 사랑하는 것이라 공주에게 보여주면 좋아하리라 생각했는데. 아바마마 꽃은 겉모양만 아름다워서는 아니 되는 줄로 아옵니다. 진평황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평소에 총명하고 학식이 깊은 공주라 또 어떤 재치 있는 말이 나와 당나라의 귀한 뜻을 짓밟을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꽃을 사랑하는 것은 꽃의 빛깔과 그 꽃 모양 때문이 아닌가. 이 꽃은 그 두 가지를 다 갖추었으니 꽃 중에 꽃이 틀림없어. 아바마마 꽃이 훌륭한 꽃이 되자면 한 가지가 더 갖추어져야 하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어서 말아라. 도대체 그 한 가지가 뭐신고. 이 아비는 그것을 알고 싶구나. 덕망공주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정중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향기요입니다. 그러자 진평황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올커니 과연 공주말이 맞았다.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꽃은 향기도 좋아야 하지. 한데 공주 이 꽃은 그 향기가 어떻단 말이냐. 아바마마 이 꽃은 겉모양은 화려하고 크오나 향기가 없는 것으로 아옵니다. 그러하오니 대단한 꽃은 아닌 줄로 짐작되어옵니다. 공주 그게 무슨 말인고. 이 꽃에는 향기가 없다고. 도대체 향기 없는 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분명히 이 꽃은 향기가 없는 꽃이라 짐작되어옵니다. 진평황은 덕망공주의 말을 듣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어요.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말을 공주에게서 비로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평황은 공주의 총명함을 아는지라 그 까닭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공주 이 꽃에는 향기가 없다고 했는데 그 까닭을 이 아비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예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호소서 꽃은 그려져 있어도 펄과 나비가 안 그려져 있사옵니다. 진평황이 눈을 크게 뜨고 그 그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나비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펄과 나비는 꽃의 향기를 맡아 꽃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 펄과 나비가 안 그려져 있는 것은 이 꽃에는 향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사옵니다. 진평황은 고개를 가벼이 끄덕였으나 그래도 알쏭달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도 같기는 하지만 과연 그러한지 어떤지 내년 봄에 저 꽃씨를 보면 난리리지. 이것은 저 당나라 태종이 저를 희롱한 것인 줄 나옵니다. 아니 공주를 희롱하다니. 예로부터 꽃은 여자를 나타내고 벌과 나비는 남자를 나타내옵니다. 당나라 태종이 제가 시집가지 않고 혼자 있음을 희롱한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듣자 선물을 받아 마냥 기쁘기만 했던 진평황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뒤 봄이 되어 당나라에서 온 모란꽃의 꽃씨가 꽃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이 가서 그림과 같은 크고 탐스러운 꽃이 피어났어요. 사람들은 다투어 공주의 말이 만나 그 꽃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꽃에서는 공주의 말대로 향기가 나지 않아 모두들 덕망공주의 그 깊은 생각에 탐복했습니다. 진평황은 공주의 이 뛰어난 총명함을 믿고 왕위를 덕망공주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덕망공주가 바로 신라에서 처음으로 여왕이 된 제27대 선덕 여왕입니다. 아내의 수다 어떤 마을에 퍽 수다스런 부인이 살았습니다. 이 부인은 아침에 눈만 뜨면 벌써 조잘거리기 시작했어요. 안 할 소리, 할 소리, 가릴 것 없이 늘 조잘거렸습니다. 반죽도 좋게 자나깨나 입방아를 찌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 수다쟁이의 조잘거리는 소리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수다쟁이가 좀 바보스러운 데가 있어서 조잘거리는 내용이 씨도 안 먹히는 허튼 소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수다쟁이의 수다를 듣고도 한쪽 귀로 흘려넘기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다쟁이는 이런 눈치도 모르고 이런 일 저런 일 자기가 들었거나 보았거나 안 일들을 하나 숨김없이 하나 숨김없이 마구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수다쟁이에게는 가슴에 묻어두는 비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수다쟁이의 남편은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수다가 너무 지나쳐서 일종의 병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본인의 망신은 물론 온 집안의 창피인지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뜻밖에도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산신렁님 고맙습니다. 가난한 저희에게 이런 금덩어리를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남편은 금덩어리를 축혀들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산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만한 금덩어리라면 앞으로는 그다지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참 춤을 추다가 남편은 지쳐서 그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금덩어리를 이리 보고 저리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큰 횡재를 한 것임엔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은 이 횡재를 이렇게 자기 혼자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도 빨리 전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이것을 보면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남편의 가슴을 강하게 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내의 소다였습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전해들으면 틀림없이 동네방네 떠나가라고 소다를 떨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가 입방아를 지어 이런 비밀이 동네에 퍼지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둑을 맞을 염려가 있을 뿐더러 날마다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법석대는 것도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금덩어리를 어느 바위 아래에다 파묻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아무 상관이 없을 그런 묘한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집으로 와 가족들을 보자마자 그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가족들을 생각하니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수록 입이 가벼운 아내가 몹시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밤에 자리에 들어서도 남편은 그 금덩어리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덩어리를 떳떳하게 집으로 가져와 쓸 수 있을까 하고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갈퀴로 낙엽을 긁다가 땅속에서 파는 금덩어리 인데도 아내 때문에 가져오지 못하는 서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자지 않고 한숨을 잡고 쉬자 아내가 의아스러웠던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오 그러다간 천장 꺼지겠소 왜 자꾸 한숨만 쉬시오 어 별거 아니오 어서 잡시다 아니 별거 아니라니오 그러니까 뭔가 걱정거리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군요 아니래도 그러네 자 어서 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 앉아서 당신 때문이오 라고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자는 척 가늘게 코를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웬일인지 두 눈이 말똥말똥해지기만 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남편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시 나무하러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묻어둔 금덩어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바위를 찾아가서 얼른 땅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누런 금덩어리가 흙속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휴하고 한숨을 쉬고는 그 곁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나무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루속히 금덩어리를 집으로 가져갈 궁리만 했습니다 시간도 깨울러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이나 먹고 보자고 가지고 온 도시락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젓가락으로 밥을 쿡 찔렀어요 이때였습니다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빼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 금덩어리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더니 남편은 콧놀이를 부르며 도시락의 밥을 떠서는 주먹밥을 단단하게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도시락을 그대로 먹어도 될 텐데 주먹밥은 또 왜 만들까요 남편은 주먹밥을 다 만들자 금덩어리를 어제처럼 또 바위 밑에다 묻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먹밥을 들고 어느 소나무 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싱긋 묘한 웃음을 흘리더니 주먹밥을 그 소나무에 부지런히 가지깐마다 깨었어요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지게를 바치고 올라서서 꽂아 깨었습니다 다 꼽고 밑에서 쳐다보니 꼭 주먹밥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돼요 기분이 썩 좋았습니다 일을 다 마치자 남편은 쏜살같이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호들갑을 떨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잠으로 이상한 나무를 봤소 아니 벼랑강 그게 무슨 소리요 아 글쎄 내가 나무를 하는 산에 어떤 나무에 주먹밥이 주렁주렁 열려있지 않겠소 나 원 오래 살지 않아도 별나무를 다 보았네 어때요 당신도 나를 따라가 구경하지 않겠소 남편은 이렇게 아주 능청을 떨었습니다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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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믿지 않겠지만 워낙 바보스러운 쑥맥이라 아내는 감쪽같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서 가요 그 주먹밥 나무 구경 좀 합시다 이리 하여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산으로 도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까 자기가 주먹밥을 꽂아둔 그 나무를 아내에게 가리켜 보였어요 어머 참 신기한 나무군요 정말로 주먹밥이 열렸네요 저런 나무가 많으면 고된 농사 안 지어도 될 텐데 아내는 신기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이 주먹밥을 따먹자 아내도 따라서 따먹었어요 그러더니 아내는 그 내력도 모르고 탐복하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자 아내는 이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며 소다를 떨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누가 들어도 거짓말임을 이내 알 수 있는 소리를 말하고 다니니 그 말을 누가 믿을까 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꾸며낸 일에 아내가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그만 풀이 죽고 말았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이제 됐다 싶어 그때서야 품어왔던 금덩어리를 아내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무를 나다가 땅속에서 파는 금덩어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본 아내는 입이 벌어지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는 금방 골목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고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남편이 나무를 나다가 금덩어리를 캐어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아내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는 커녕 되려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요 글쎄요 아무래도 좀 돈 것 같아요 일이 이렇게 되자 그 소다쟁이도 소다를 떨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소다를 떨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그 뒤로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조차 싫어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자기가 낸 꾀로 두 가지의 이득을 함께 거둔 셈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내의 그 소다병을 고치게 된 일이고 둘째는 금덩어리를 집에 두어도 아내가 수다를 떨지 않으니까 도둑을 맞을 염려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남편은 그 뒤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답니다 정그루의 밤나무 이율곡 선생의 아버지는 이원수라고 불렸고 벼슬은 벼슬은 사원부 감찰 이라는 작은 벼슬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은 서울에서 10년 동안이나 벼슬을 하면서 혼자 지냈습니다 가족들은 고향인 지금의 강원도 평창군 봄평 이라는 산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에서 지내면서도 선비의 기풍을 지녀 돌을 행하며 몸가짐을 언제나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런 죄스러운 생각이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찰이 10년 동안의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서 고향까지는 너무 멀어서 도저히 하루 이틀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래하여 이 감찰이 말을 타고 강원도 평창군 박림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는 서울을 떠난지 이미 나흘이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감찰이 말을 멈추고 서쪽을 바라보니 벌써 해가 기울고 무거운 산 그림자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이 감찰은 갑자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벌써 나흘식이나 여행을 하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담 대화까지 가서 자나 여기서 자고 가나 대화는 박림에서 십리쯤 떨어진 아주 큰 마을 이었습니다 이 감찰은 이렇게 말 위에서 망설이다가 고단하지만 대화로 가서 자려고 말 고삐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어요 이 감찰의 뒤쪽에서 재빨리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감찰은 말 위에서 고개를 휙 돌려보았어요 그 순간 이 감찰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두빛 저고리에 남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찰은 속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말 고삐를 거듭 당겼습니다 그런 젊고 예쁜 여인에게 마음이 홀려서는 안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즉 시골에 있는 부인을 머리에 떠올리며 도덕을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이 감찰은 대여섯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그 젊은 여인은 이 감찰의 앞으로 나와 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말 위에 이 감찰을 보고 아주 공손히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나으리 처음 뵙겠습니다 조면의 실례인 줄은 알면서도 이렇게 당돌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이제 해가 졌는데 가시면 얼마나 더 가시겠습니까 아까 보아하니 이곳에서 묻고 가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도 아닌 듯 했는데 어떠합니까 비록 집은 노추하지만 저희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십시오 잠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이 감찰은 벼랑간 도깨비에라도 홀리지 않았나 싶었지만 아직 날이 어둡지 않아 도깨비가 나올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정답게 하는 인사말이 이 감찰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전의 대화로 가느냐 여기에 머무느냐 하고 자신이 망설이기도 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쉬어갈까도 했는데 그처럼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시다면 가시지요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 말을 듣자 이 감찰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라고는 말꼽비를 잡고 그 여인의 뒤를 따라갔어요 얼마를 걸어가니 길가에 아담한 집 한 채가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집이었어요 그 집은 길손이 묶고 가는 주막집인 듯 했습니다 여인은 깨끗한 방 한 칸을 감찰에게 정해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감찰은 말을 마구깐에다 메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나흘 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벽에 기대어 다리를 뻗고 쉬고 있었어요 조금 후에 여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이 감찰에게 공손히 술부터 따라올렸습니다 밥상을 내려다보니 술 안주며 밥 반찬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었어요 상꼴에서는 구하기 힘든 바다 생선까지 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감찰은 마침 시장하던 터라 저녁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인이 상을 들고 나가자 이 감찰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째서 여인이 이렇게도 용성한 대접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감찰이 자리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발 소리가 앞마당에서 사뿐사뿐 들려오더니 이 감찰이 방문 앞에서 딱 멈추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방문이 열리더니 또 술상을 들고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감찰이 소스라쳐 일어나 바라보니 여인은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노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받쳐 입었으며 얼굴에는 곱게 분도 발랐습니다 불빛에 보아도 참으로 고운 얼굴이었어요 여인은 다시 이 감찰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웃음을 얼굴에 뜨며 아양석힌 말을 했습니다 나으리 아까 나으리께서는 한양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한양사람들이야 이까지 술을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어디 한번 잡숴보십시오 그런대로 술맛이 괜찮을 거여요 이리하여 이 감찰은 여인이 따라주는 대로 넙죽넙죽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보니 술맛도 과히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예쁘게 생긴 여인이 정성껏 따르는 술이라 얼마나 마셨던지 정신이 얼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집에라도 온 듯이 마음이 한량없이 느긋하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이 감찰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여인은 이부자리를 펴고 이 감찰을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이 감찰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 감찰이 취한 눈으로 바라보니 여인은 무슨 말을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보아하니 무슨 말씀을 할 듯 할 듯 하면서도 차마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말을 해보시지요 이 말을 듣자 여인은 얼굴이 금방 홍당무처럼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것 없대도 그러시네요 이 감찰이 다시 퇴근하자 그때서야 고개를 떨군 채로 작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흘이 그러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오늘 밤엔 샛내가 나흘이를 모실까 하나이다 이 말을 듣자 이 감찰은 슬기운이 확 가시면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느냐 어쩌느냐 하고 마음속으로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이 감찰의 정신이 중심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 만에 이 감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시오 어렵게 말한 청을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오 내게는 고향의 아내가 있소 아내를 저버리고 다른 여인과 가까이 할 수는 없소 잠시 내 마음이 흔들렸지만 선비는 한때의 잘못 생각으로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부인께서도 나의 뜻을 이해해주길 바라오 나흘이 부끄럽습니다 나흘이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인은 무한하여 얼굴을 붉힌 채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감찰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겨우 새벽 역해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늦게야 잠을 깬 이 감찰은 일어나기가 무섭게 아침밥을 먹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이 감찰은 마침내 그리웠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오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바라보니 옛날이 생각나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별했던 가족이 한자리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도 더 다행한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도 세월은 손살같이 빨랐습니다 이 감찰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벌써 두 달이 흘러갔습니다 이 감찰은 볼일이 있어서 다시 한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 한양으로 가다가 박림에 이르렀습니다 이 감찰은 두 달 전에 한양에서 오면서 묵었던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막집 여인은 이때에도 반가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감찰은 그 여인을 보자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달 전에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고 냉정하게 군 것이 뉘우쳐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이 감찰 쪽에서 술을 가져오라 해서 서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태도가 두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쌀쌀하고 차갑기만 했어요 이윽고 술상이 나자 여인은 이부자리를 펴놓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감찰은 일어나서 여인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나으리 미안합니다 전 제 방으로 가야 합니다 두 달 전에 제가 나으리를 모시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때 나으리를 모실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엔 그럴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두 달 전 그날 밤엔 무슨 까닭이 있었다는 거요 나으리가 오시기 전날 밤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 오대산 산신령이 나타났지요 그러더니 제게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산신령께서 내일 저녁 나절에 말을 타고 이 집 앞을 지나는 나그네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10년 동안 여자를 멀리하여 덕을 쌓은 훌륭한 분이다 만약에 네가 그 사람을 못 씻고 자면 너는 틀림없이 큰 인물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로 그 이튿날 해가 지자 나으리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나으리의 부인께서 그 큰 인물을 낳게 되셨으므로 이제 제가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나으리를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이 감찰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가 그런 인물을 뱉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여인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으리 그러나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슨 조심을요 태어날 그 아이가 15살이 되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하오나 나으리 산신령께서는 그 애곤을 막는 비방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그 비방이란 어떤 것이라 했소 여인은 산신령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 감찰에게 하나도 빼지 않고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감찰도 그대로 하기로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어요 이리하여 날이 밝자 이 감찰은 한양 가던 길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아내의 동정을 살펴보니 아이를 뵌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박님의 그 여인 이야기와 오대산 산신령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큰 인물을 낳게 될 텐데 이런 산골에서 살아서 되겠소 태어날 아들의 장례를 위해 여기보다 더 넓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갑시다 이사를요 그렇지 동해바닷가 명주 땅 오죽헌이 좋겠소 우리 그리로 이사를 갑시다 이리하여 이 감찰은 오랫동안 정붙여 살던 본평 땅을 떠나 명주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명주는 지금의 강릉인데 오죽헌은 이 강릉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들 내외는 많지도 않은 세간을 덜어는 팔고 덜어는 남을 주기도 하고는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정돈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감찰은 지고 아내는 머리에 있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명주로 가자면 도중에 대관령이라는 큰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부부가 죽을 고생을 겪으면서 목적지인 오죽헌에 닿았을 때에는 벌써 가을이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이 낯선 고장에서 새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세월이 흘러 백설이 펄펄 날리는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설날을 불과 닷새 앞둔 날이 된 것입니다 이 날이야말로 이 집안에 큰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바라고 바라던 귀여운 옥동자가 태어났어요 두 말할 것도 없이 이 옥동자야말로 이원수의 셋째 아들이고 조선의 대학자인 이율곡 선생이었습니다 이 감찰을 비롯하여 이 감찰을 비롯하여 봄이 되자 이 감찰은 어디서 밤나무 묘목을 구해와서는 집 뒤로 돌아가며 바치고 언덕이고 수없이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나 지나는 사람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누구 하나 그 까닭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감찰은 봄이 되면 언제나 밤나무 심기에 골몰했습니다 목표는 천구루를 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해마다 죽는 나무가 많아서 겨울을 지나고 보면 많은 밤나무들이 죽어 그 수가 천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 감찰은 봄마다 천구루에서 모자라는 수만큼 채워서 다시 심었습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어느덧 세월이 다시 흘러 현 룡의 나이가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밤나무도 커서 집이 파묻힐 정도였어요 이 감찰은 그 밤나무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어보아도 그 수는 999 그루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어쩌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야말로 15년 전에 박님의 그 여인이 일러준 대로 현룡의 나이가 열다섯 살이 되는 해가 아닌가요? 이 감찰은 기가 막혔지만 이제 어쩌는 수 없이 그 운명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노승한 분이 이 감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감찰은 이 감찰은 상차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감찰은 결코 이런 곳에서 키울 예사로운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소승에게 맡겨주시면 데리고 가서 글공부를 시켜 대성하면 그때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감찰은 현룡이 현룡이 15세가 되면 현룡이 15세가 되면 5대3 범이 노승으로 둔갑해와서 현룡을 데려가려고 할 터이니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찰은 지금 온 노승이 바로 산신령의 말과 같이 둔갑한 범이라고 생각하니 그 청을 그대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노승께서 그처럼 생각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가장 귀여워하는 아들이라 아무데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금년 신수가 좋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애군을 맡기 위해 15년이 나이를 썼습니다 그러자 중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력을 했다니요 그래 그 애군을 어떻게 예방했습니까 오대산산 신령께서 밤나무 청구르만 심으면 신수가 좋아진다 하기에 15년 전부터 이 집 뒤에다 청구르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중은 집 뒤쪽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성이 대단하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저 밤나무를 세워서 청구르가 되면 그 아이를 그만두고 청구르가 안되면 미안하지만 소승이 그 아이를 데려가기로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 감찰은 아픈 데를 찔린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어볼 수도 세어보지 않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만약 그 내기를 거절했다가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이 감찰은 하는 수 없이 중을 데리고 집 뒤로 가서 밤나무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어도 밤나무는 999그루였어요 그것뽀 아무리 세어도 밤나무는 999그루 밖에 되지 않소 중은 기온차게 한바탕 웃으며 어깨를 늦쓱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찰은 한마디도 무어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밤나무다 이 소리를 듣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두 사람 이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다만 이 소리가 이 감찰의 등 뒤에서 났기 때문에 뒤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의 뒤에는 키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밤나무처럼 생겼는데 소리는 분명 그 나무에서 났습니다 이때 중이 그 나무를 보더니 고개를 쩔쩔 휘저었습니다 할 수 없군요 대개 아드님은 과연 하늘이 점지하신 그 인물입니다 부디 잘 키우십시오 부디 잘 키우십시오 그러더니 중은 금방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감찰은 그때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자기 뒤쪽에 섰던 나무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그 중에게 잡혀갈 뻔했다고 생각하니 그 나무가 고맙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이 율곡선생은 하늘이 내신 대학자임엔 틀림없습니다 율곡이라 호를 지은 것도 아버지가 오대산 산신령의 말을 믿고 창구르의 밤나무를 아들을 위해 심은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율곡이란 밤유래 굴곡이므로 밤나무 골짜기란 뜻이 된답니다 아들 사랑 이 태조에게는 원래 왕자가 여덟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로부터 여섯째 아들까지는 신의 왕호가 낳은 아들이고 일곱째 아들과 여덟째 아들은 신덕왕호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다음 대를 이을 세자를 정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신덕왕호의 부탁을 받아서 일곱째 왕자인 방번을 세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건국 공신이었던 백흥념과 백흥념과 조주는 꼭 신덕왕호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면 차라리 막내 아들인 방석을 세우는 것이 더 좋다고 하므로 이성계도 이방석을 세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신의 왕호가 낳은 여섯 왕자들은 이 일을 시기하여 불평이 대단하였습니다 그중에도 다섯째 아들인 방원의 불평은 더 컸습니다 방원은 신덕왕호가 죽자 개국공신 정도전이 세자인 방석과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핑계로 정도전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자자리가 비자 그 자리는 당연히 다섯째 아들인 방원에게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방원은 둘째 형인 영안군에게 세자의 자리를 넘겨주어 이성계의 윤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방석과 방번의 불행을 전해듣고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이런 일로 이성계는 마음이 어지러워 정사에도 뜻을 두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왕위를 세자인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곧 제2대 정종입니다 그러나 정종은 두 해가 지나자 이번에는 이성계의 다섯째 왕자인 방원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곧 제3대 태종입니다 태종은 많은 왕자들 중에서도 지혜와 용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아버지인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는데도 크게 공을 세운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와는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런 까닭으로 이성계는 다 같은 자식이지만 이 다섯째 왕자인 태종을 못마땅하게 여겨 몹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성계가 여러 왕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막내 왕자 방석이 왕자들의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 마침내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성계가 아끼는 신하인 정도정과 그 밖의 많은 신하들까지도 이 태종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어느 날 밤 한양을 떠나 북쪽 멀리 함흥 땅에 있는 자기 옛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울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종은 일이 이렇게 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인 이성계가 노여움을 풀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함흥에다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함흥까지 가자면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간다 해도 열흘은 조이 걸렸습니다 심부름을 가는 차사는 고된 나그네길을 참으면서 마침내 이성계에게 갔습니다 전하 한양으로 다시 납시옵소서 차사가 이렇게 한양으로 되돌아가자고 이성계에게 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노여움은 그런 정도로는 결코 풀리지 않았어요 이성계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되레 심부름온 차사의 목을 댕겅 잘랐습니다 이리하여 두 번째 차사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차사도 첫 번째 차사와 마찬가지로 목이 잘렸습니다 태종은 세 번째 차사를 다시 보내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차사도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번째 차사도 목이 잘리었습니다 잇따라 차사는 보내어졌지만 누구 하나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가기는 가도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영영 없을 때 함흥 차사란 말을 자주 쓰는데 그 유래는 여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태종의 명령으로 함흥으로 가는 차사는 아예 살아서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살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라 떠날 때에는 온 일가 친척들과 이별주를 나누고 울며 울며 서울을 떠났지요 이리 이처럼 고약하게 되자 태종의 신하들은 속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심부름을 가라는 무서운 명령이 자기에게도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신하 중에 박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몇 번째인 차사를 결정할 때였어요 그때 박순은 자기가 그 무서운 차사로 가겠다고 세세로 청에 나섰습니다 박순에게는 이성계를 한양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전하 이번 차사로 소신이 가고자 하옵니다 태종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태종은 박순이 하도 기특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몽으로 간 차사는 누구한 사람 살아서 돌아온 자가 없소 도대체 박공은 어이하여 스스로 죽고자 하오 아니면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단 말이오 전하 황공하오나 소신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사옵니다 하오나 그저 정성을 다하여 해보겠으니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박순은 하몽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흘 동안의 긴 고생 끝에 마침내 하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닿자 박순은 타고 말을 두고 그 대신 새끼를 갓난 앞말 한 피를 그곳에서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직 젖을 먹는 망아지는 제 어미 제 어미 이윽고 박수은이 이성계의 앞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박수은에게 물었어요. 저 말이 왜 저러느냐. 어째서 저렇게 슬피 우느냔 말이다. 박수은은 이 말을 듣자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자기가 꾸민 일이 제대로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뻤지요. 전하 소시는 이곳으로 올 때 새끼 딸린 안마를 타고 왔사옵니다. 하오나 그 망아지는 귀찮게만 굴기 때문에 아예 떼어서 저 문밖에다 메어두고 왔지요. 아마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우리 인간들과 다름이 없는지 저렇게도 어미말이 제 새끼를 생각하여 우는 줄로 와옵니다. 박수은의 말을 듣자 이성계는 금방 박수은의 재치있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박수은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바위같이 움직이지 않던 이성계의 마음을 마침내 움직여놓고야 말았어요. 이제 일어나라.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너와 함께 내 한양으로 가련다. 이렇게 말하고 이성계는 부하를 불러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는 이성계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공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을 하는 것, 나쁜 맘을 먹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생의 교훈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괴태도 인생의 진리를 어릴 때들은 옛날 이야기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